한 번 들기면요. 곱하기 2, 4, 8, 16이 되어버렸어. 이제 누가 범인인지 알겠습니다, 여러분들. 이 사람이에요. 아니요. 이거 지금 봐보세요. 이거 여러분들 이제 봤더니 준석 씨가 반대를 누르고 있었어. 준석 씨가 범인이었어, 한 사람이. 자, 속도가 너무 빠르면요. 이게 빼서. 실패, 안 온라인. 한 거 있고 안 한 거 있고. 준석 씨가 범인이었습니다. 아니요.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또 하나 내리고 있잖아요. 다른 사람 또 내리고 있잖아요. 준석 씨가 범인이었어요, 준석 씨가. 이거 두 개 있는 거 뭐예요, 그럼? 자, 기본적인 와중에. 두 개 있는 거랑 하나 또 있잖아요. 그리고 하나. 예? 공구가 2mm, 3mm, 2.5m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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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.5mm. 여기 4mm이에요. 4mm, 4mm, 2.5mm. 자, 그런데 중요한 건.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게 바로 이건데, 여러분. 와아. 5,000mm도 힘 좋아요. 5,000mm도 힘 좋아요. 우와. 와, 이거 마이너스 되어 있어. 준석 씨. 일밖에 안 돼 있잖아요. 일도 다른 사람 했잖아, 또. 준석 씨, 그래도 이렇게 계속. 네? 준석 씨가 범인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. 아, 진짜. telk 말씀하셨고요. altyaz record.